일단 이렇게 제 곁을 지켜준 우리 방탄 멤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미도 사랑하고요. 저희 회사 식구분들도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도요. 우리 B씨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일단 저희 가족 진짜 저희의 이 회사에 있는 저희 가족 빅히트 식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희 하이브 하이브도 정말 너무 항상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그래도 저희 회사 빅히트가 나름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아요. 퍼미션 투 댄스 버터 뭐 다이너마이트 노래가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저희 이번에 남준이가 그 B 앨범에서 뭐 타이틀 가사 써준 라이프고어소도 그렇고 굉장히 회사가 나름 정말 좋은 노래들을 많이 나름 듣는 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회사를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우리 아미들과 함께 열심히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